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 cpr에 대한 근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해주는 cpr은 거절할 수 있다면 거절하고 싶다. 라는 식의 발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.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과거 남성들은 어르신들이 심정지가 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 도움을 해주곤 했지만 우리 다른 이들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성들의 도움만을 바래왔었죠. 또한 그녀들은 도움을 받아도 지금 cpr 받고 계신 여성분들 너무 걱정되는 게 남자들 분명 옆에서 구경한단 말이야. cpr 특성상 다 벗길 텐데 옆에 와서 볼 거 생각하니 진짜 어떡하냐 라는 식의 적반하장격의 이야기만 하였으며 실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여성은 제가 정신 없을 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으니 좀 기분 나쁠 거다 라는 말을 했고 여자는 여자가 cpr 해주면 마음이 놓이고 더 좋을 거 같다 라는 말을 했었죠.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드디어 여성들의 바람대로 걸스캔드 애니팅 정신으로 여성의 일은 여성에게 양보하게 됩니다. 여시들 나 오늘 점심에 소름돋는 일 있었어. 나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편의점에서 샐러드 사 먹는데 편의점 테이블에서 불 딱 드시던 여자분 갑자기 피칸이 쓰러지는 거 있지? 진심 너무 깜짝 놀라서 나는 그 여자분께 달려갔는데 편의점 알바하는 남자는 쿵 소리 났는데 오지도 않고 내가 도와주세요 크게 외치니까 그제서야 민기적 와서 내가 신고했고 전화받은 구급대원분이 여자분 상태 물어보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 말해주는데 나 솔직히 cpr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라서 군대에서 남자는 cpr 배우니까 남자가 해주면 안되냐 말했는데 그 알바는 자기 해본 적 없고 괜히 잘못했다가 더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못한다 말하더라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답답해서 내가 그 구급대원이 하라는 대로 바지버클 풀고 바닥에 눕힌 다음 기도 확보하고 cpr 했거든 cpr 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여자분 정신이 돌아오시더라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셨는데 그 알바가 못하겠다 말한 거 생각나서 어이없고 화나더라 진심 방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꿈만 같은데 노원구 쪽에 사이렌 소리 내가 부른 거야 여시들아 라는 썰을 한 여성이 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 남성성 없는 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어휴 남자들 군캉스에서 필수로 배워오면서 왜 cpr 안 하는 거야 편의점 그 남자 사람 목숨 앞에서 책임 회피하려는 거 봐 극혐이야 여시야 진짜 잘했다 남자 한강에 떨어져라 남자는 진짜 아무짝에 쓰잘대기가 없다 라는 말을 늘어놓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남성을 향해 날선 비난을 늘어놓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저 남성을 욕하고 싶으신가요 괜히 cpr 했다가 여성시대하는 여자에게 걸려서 성추행범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나요 여성들이 먼저 될 수 있으면 여성에게 cpr 받고 싶다 해서 여자에게 양보한 게 아닐까요 본인들께서 먼저 여자들에게 받고 싶다 말해서 남성분들은 양보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세상을 만든 건 다름아닌 본인들인데 말입니다 과거 남성들은 저런 일이 발생하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의로운 일을 했지만 그 보상으로 돌아온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정신 없을 때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남성들에게 cpr 받는 걸 거부한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 맞다나 행동했을 뿐이고요 어째서 이제 와서 남성성이 어쩌구 저쩌구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따름이네요 우리 여성들은 같은 여성에게 도움받는 걸 선호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 fm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인 거죠 지금 여성시대가 발칵 뒤집힌 핫한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비뚤어진 세상을 교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걸스캔드 애니띵 정신으로 해내면 못할 게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